거창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제로페이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 동안 금액 합산 이벤트로 진행되며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2만원을 증정합니다. 참여 방법은 제로페이로 결제 뒤 결제 내역과 승인번호가 명시된 화면을 캡처 또는 촬영해 거창군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되고 한 사람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